안녕하세요. 평고충입니다. 오늘은 키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 에디터는 인스트트랙, 미드트랙, 샘플러트랙의 노트를 찍는 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를 찍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시거나 알트를 누른 상태로 그으시거나 녹음하고 연주를 해서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볼 땐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하시거나 왼쪽 상단의 피드백 버튼을 누르고 노트를 클릭해보면 해당 노트에 소리가 납니다. 피아노, EP 등 키보드 류의 작업을 할 때는 벨로시티 컨트롤 할 일이 많습니다. 벨로시티는 보통 소리의 세기를 결정해주지만 가상악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조정하실 땐 아래 CC 부분을 벨로시티로 해놓고 조정하셔도 되지만 저는 주로 조정하길 원하는 노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노트를 선택해 위아래로 움직여 벨로시티를 컨트롤 해줍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서스테인도 CC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서스테인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포인트는 페달을 밟는 것, 아래는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실수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페달을 직접 그려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CC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과 익스프레션은 여러 악기의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스트링은 모듈레이션으로 작동을 합니다. 연주를 만들고 모듈레이션이 제자리일 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그려주고 재생을 하면은 모듈레이션 모양대로 볼륨이 변합니다. 설정하는 방식은 Alt를 누른 상태로 그리거나 또는 하나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아래에 보이는 설정을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해두면 경사면이 생기면서 계단 형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아래에 있는 형식을 스텝이 아닌 램프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완만한 경사면이 생깁니다.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되 저는 서스테인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램프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키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악기 다 있는 세팅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할 때 특정 노트를 입력해주면 연주가 바뀌게 됩니다. 이 세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익스프레션 맵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맵 익스프레션 맵 셋업을 선택을 하시고 익스프레션 맵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쓸 사운드 슬롯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총 4개니 4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슬롯별로 키 스위치가 작동하는 C-1부터 D-1을 아웃펜 맵핑에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슬롯의 이름을 키 스위치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아티큘레이션에서 Add Custom을 해준 뒤 이름을 텍스트에 복사해주시고 타입을 디렉션으로 바꿔주시면 설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모두 같게 해주시면 됩니다. 리모트는 각 키 스위치 노트에 맞게끔 이름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키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익스프레션 맵을 저장해주겠습니다. 익스프레션 맵에 돌아가 이 키 스위치를 선택을 해주고 CC 부분에서 아티큘레이션을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방금 설정해놓은 키 스위치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밑에다 따로 그릴 필요 없이 키 스위치 부분에다가 그려주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피치 밴드입니다. 피치 밴드는 우선 노트가 연주되는 동안 음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치 밴드의 스냅 기능을 눌러 디테일한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가상악기의 세팅에 따라 이런 식으로 피치 밴드를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키 에디터의 최소한의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CC의 램프 기능과 피치 밴드의 스냅 기능은 큐베이스 11부터 추가된 내용이니 없으시다면 버전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